한글자막 by 한효정 찬성하는 것은 아니네. 언젠간 다시 불러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선생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하나씩 빼면 곶감단지가 아닙니다. 자네 말이야. 나 처음 만났을 때 했단 말 기억하는가? 세상 바뀌는 거 보고 싶다고. 엄한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핍박받지 않는 세상. 자기 목소리 내는데 겁먹지 않고 국가원 뒤 희생을 강요받지 않는 세상.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김은범이의 대의여. 이기셔야 그 대의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저도 꼭 보고 싶고요. 그런데 저는 더 이상 꼭 끝난 지 역할을 못하겠습니다. 그 이상이 되고 싶다고요. 지금 당장 힘들겠지. 그런데 자네가 준비가 된다면 언젠간 그렇게 될 것이네. 어째 나랑 같이 가시겠는가?